여기는 정말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? 이 사람들은 손잡았는데 작은 애들은 거의 못 끌어안어요. 아... 안녕하세요. 오프로도 타시려고? 다 처음이에요. 일단 보호장고도 하고 준비해서 들어갔죠. 엘브가 너무 귀여워. 너무 작아. 진짜? 저런 보호장비는 혼자 못해? 서로 챙겨줘야 돼? 이렇게 자기가 못하냐고 해. 그러게, 그러게. 혼자 입을 수 있잖아. 요즘 애들도 다 혼자 하는데. 정재 씨가 먼저 해주셨는데 저쪽에 호랑이가 준혁 씨부터 챙겨. 어, 그러네. 이게 각자 역할이 있다. 세븐이야.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나는 당연히, 당연히 준혁 씨가 호랑 씨 먼저 해줄 줄 알았어. 내가 지금 기겁해가지고. 각자 역할이... 헬멧 하나씩. 고르면 돼요? 남자 여자 사이즈가 보이죠? 야, 이거를. 어? 이게 크다, 이거는. 준혁 씨. 이게 뭘까? 어, 괜찮아요. 커. 어, 경란 씨. 경란 씨 딱 옷이랑. 퍼펙트. 아, 그렇네. 깔맞추. 이거 조그만데? 이거 아기 거 아니야? 경란 씨 머리 작잖아요. 321입니다. 321 약간 독수리 오영제 같지? 어, 맞아요. 독수리 사형제.